안녕하세요. 나상호입니다. 지난 인천전 경기에 저희가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서 일단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번 경기 슈퍼매치 때는 그 전과 다른 경기로 선수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잘 준비하고 있고 꼭 이기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꼭 좋은 경기 결과로 보답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